먼저 아베노 마스크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 아베노 마스크를 처음에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할 때 너무 작다 그리고 방역 효과도 없다 그리고 곰팡이가 쓸었다라고 이렇게 외면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8천만 장이나 남아서 골치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사신에서 보시든요 이게 다 지금 창고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곳에 한 달에 20만 장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33년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걸 결국 회계년도 안에 모두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본은 회계년도가 3월 말까지죠 교수님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다 처분하라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하냐면요 1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지자체나 개인한테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으면 3월쯤에 업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폐기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다 돈인데 제 돈은 아니지만 참 남의 나라 돈이지만 참 아깝습니다 이걸 소각하는 그런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인데요 이 아베노마스크를 보관하는데 지금까지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0억 엔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00억 원 이상이 들은 셈이고요 지금도 계속 보관 비용은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용물을 검사했더니 15%인 1,100만 장이 불량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불량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한 비용이 21억 엔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검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희망하는 곳에다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희망하는 곳에다가 마스크를 그냥 공짜로 보내는데 그럼 그걸 보내는 비용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정부 돈으로 한다고 하고요 또 소각하는데 또 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겠죠 재미있는 것은 그 와중에 일본 시민들이 트위터에다가 아베노마스크 활용법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소각하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소비해보자 이런 얘기겠죠 제일 먼저 아예 열을 내리게 하려고 등에다가 저렇게 마스크를 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우리는 열이 나면 찬물에 적셔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주잖아요 이마에다가 그런데 일본은 등에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랬습니까 그냥 생각해낸 거죠 교수님이 너무 한국에 오신지 오래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에 온 사이에 이런 게 생겼나 그래요 두 번째는요 또 야채의 뿌리 부분에다가 저렇게 묶어주면 그 부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샤시나 창문 틀 좁은 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닦는 데는 굉장히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권은 이제 이 다음이죠 나무를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? 네 그래서 그 아베노 마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서 거기다가 물을 적시고 그 위에다가 실을 뿌리면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를 콩나물도 자라고 숙주나물도 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또 볼까요 아이디어가 맞네 진짜 나무를 자란 마스크를 한번 이렇게 써본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가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따라하라고 태연하게 방송에서 소개하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당시에 총리였던 아베든 장관이든 업체든 그 누구도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언론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키시달 총리가 아베이 총 총리에게 폐기를 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전화로 그때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성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특검을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겠죠 참 이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 calibration 특검ш인 것 같고요 아니요 또한 안ےr Nine 권Will